오늘 새로운 걸 해요? 오늘 리듬이카 버전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1, 2, 3, 4 직급이다 우리 가자 우리 다시 iba 5, 2, 3, 4 왔어요 왔어요 세븐진이 왔어요 왔어요 세븐진이 왔어요 왔어요 세븐진이 왔어요 봤어요, 봤어요, 샘진이 하나, 둘, 셋 일곱시 뉴스에 일곱시, 샘진이 뉴스 아빠, 뉴스 나왔어 응, 티비 나온다 세븐틴티비 C3에 앞서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세븐틴티비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게릴라 관청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인사드렸습니다 세븐틴티비 뉴스 게릴라 앵크를 맡은 구승관 아, 고맙습니다 첫번째 뉴스입니다 세븐틴 쇼를 끝나고 뿅하고 사라졌던 세븐틴이 세븐틴틴의 C3로 6월 18일에 돌아온 바 와, 고맙습니다 몇 시즌마다 스케일이 커지고 있는 세븐틴틴티비인데요 시즌3에서는 과연 어떤 방송이 진행될지 흥미진진합니다 아, 저 스펙터클 합니다 두번째 뉴스입니다 세븐틴틴티비 새로운 멤버 등장? 어, 뭐? 시즌2에서는 무려 4명의 새로운 멤버가 합리했었죠 시즌3에는 과연 몇 명의 새로운 멤버가 등장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너무 궁금해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사무실에 새로운 프로필이 걸려있습니다 붙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직도 남아있구나 아직도 많구나 아직도 남아있구나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세븐틴의 일상의 다이어리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네 축구만 아는 세븐틴 네 또 코랑이 선생님이 순영이요 아 좀 아예 세븐틴의 TV로는 알 수 없었던 세븐틴의 모습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재욱 기자 보셔 봅시다 네 빠라바라밤 네 안녕하세요 진지자 안녕 페이스북 다이어를 통해서 최근 가장 최근에 제주도에서 사진 찍는 게 올라왔는데 어떠셨나요? 네 왜 그랬어? 아 처음에는요 아유주엘만 있으려고 했는데 근데 막상 내려가 보니까 조금 더 있고 싶더라고 참아 방어하러 가게 됐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비슷한 시간에 올라오신 동대부역 하시는 동대부역 동대부역 요즘 생각이 많아있더라구요 아 심리엘스리로 시작한다고 하고 아니까 우리에게 아하 아시잖아 그건 그겁니다 빨리 준비하자 앞으로도 이렇게 세븐틴 공식 페이스북 다이어리를 통해 세븐틴에게 일어나는 사소하지 마세요 하는 에피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좋아요 네 네 세븐틴이 연습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연습실을 떠나는 연습실을 떠나는 연습실로 가는게 아니라 아 진짜 팬분들이 만나러 가는건가요? 네 우와 연습실만 아닌데 자 여러분 다시 올 수 있어요 세븐틴 공식 트위터로 실시간 행사인지를 알려드릴거에요 우리 꼭 만나요 6월 6일입니다 네 알찬 소식만 전해드리는 세븐틴 안녕 안녕 네 그럼 여기까지 세븐틴 뉴스 구승관 권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이야? 네 끝인가? 저희는 뭐죠? 개인이었습니다 늘 그려왔듯이 아무도 취하는 척 아무도 취하는 척 청년히 다행인 타행인 내가